조국은 교수 시절부터 언론 트위터를 통해 권력을 매섭게 비판하며 명성을 얻어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 남탓만 하는 조국의 말로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간 말과 글에 투영된 조 후보자의 모습은 도덕적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과정의 평등과 공직자의 무결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그의 말과 실제 삶이 많이 다릅니다. 조 후보자의 이같은 이중성은 요약하자면 오럴 해저드입니다. 모럴 해저드를 빗댄 말로 조 후보자의 경솔한 입이 화를 초래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조국 후보자의 경솔한 입과 내로남불의 모습들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 후보자는 2012년 3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며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지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는 용으로 키울 테니 너희들은 붕어, 개구리, 가지가 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자녀들은 용으로 키우기 위해 애썼다는 정황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은 고2때 고3때 대학연구실 인턴을 두 번이나 하고 의대 최상급 논문 SCI급 국제학술지에서 인정하는 우수의 논문을 고2때 제1저자로 등재됩니다. 이것도 부모님의 강력한 후광 덕분이었습니다. 인턴 과정에서 부모, 특히 조 후보자, 아내가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당국대 인턴, 공주대 인턴까지 장난이 아닙니다. 2주 인턴으로 소속을 속이고 이 논문으로 고려대 입학을 하는데 필기시험 전혀 없이 쉽게 입학하게 됩니다. 조 후보자는 2007년 유명 특목고가 입시 명문 고교 기능을 하고 있다는 글을 썼지만 딸과 아들은 모두 서울 소재 외고에 보냈습니다. 딸이 한영외고 졸업 후 이공계 대학을 거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것을 놓고 강남 부유층 스타일의 진학 코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의전원을 진학하는데 주민등록번호까지 속여 입학한 걸 보면 범죄자 집안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조국의 최고의 적은 조국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과거 2016년 12월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의 노력의 결과가 결판이 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가장 군원적 문제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조 후보자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 따라 노력의 결과가 결판이 나는 것이 가장 군원적 문제라고 말한 당신은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장 군원적 문제는 조국 당신이며 어쩜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른지 정신병자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쓴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내용에는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에 입학하지 못하면 1차 패배자 고교 졸업 시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2차 패배자로 아이들을 몰고 가는 사이가 어찌 정상이란 말인가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은 한영외고 고려대 부산 의정까지 보냅니다. 저는 대한민국 한 청년으로서 이러한 내로남불에다가 가증스러움에 무척 화가 납니다.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장관급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전력이 밝혀진 것을 놓고 시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소리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1년 전 부산에 살던 조 후보자가 부인 아들을 놔두고 초등학교 취학 연령인 딸과 함께 서울 송파구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한 위장전입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공략을 시행한 2012년 4월 조 후보자는 트위터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 의전원 대학 시절 두 차례 낙제를 하고도 2016년부터 3년간 6학기에 걸쳐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조 후보자는 최소 50억원대의 자산가입니다. 조 후보자의 글에 따르면 받지 말아야 할 장학금이었던 셈입니다. 의전 입학 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닐 때 받은 장학금을 두고 매우 드문 경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1년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해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을 종국했다고 합니다. 이때 1년 동안 두 학기 연속 전액장학금을 받은 조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한 뒤 바로 학교를 그만뒀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조 씨는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관학회로부터 학기당 401만원씩 2회에 걸쳐 전액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해 2월 1학기 장학금에 해당하는 401만원을 받은 조 씨는 4개월 뒤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같은 해 8월 조 씨는 2학기 장학금을 더 받았고 두 달 뒤 의전원 합격해 질병휴악원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55원대 부자가 돈 한 푼도 쓰기 싫은가 봅니다. 조 후보자 딸은 고교생이다. 2008년 당국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 과거 직업적인 학인이 아닌 사람의 논문도 기본을 갖춰야 한다. 이 순간에도 잠 줄이며 논문 쓰는 대학원생들이 있어 라는 조 후보자의 소신과 어긋납니다. 조 후보자 딸이 의학논문 등재 실적을 대학 입시에 이용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0년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부정채용 스캔들이 터졌을 때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들의 자식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자리를 잡고 있다며 이들을 똥돼지에 비유하는 글을 언론에 기과한 바 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재산을 둘러싼 우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2009년 저서 본오보 참가에서 대한민국은 어린이에게 주식, 부동산, 펀드 투자를 가르치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학생 신분이던 2017년 사모펀드에 7억원 투자를 약정했고 실제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 폴리페서들을 여러 차례 비판하며 휴강과 강사 대체로 피해 입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라고 말해놓고선 자신은 서울대 교수 신분을 유지한 채 청와대 민중수석을 지낸 데 이어 법무부 장관 취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 복직하고 강의 한 번도 하지 않고 845만원 월급을 그대로 받아갔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과 명예의 미친 인간입니다. 조수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청와대에서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하다못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비공개해버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신나간 행동들을 청와대와 조국이 한마음이 되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트집 잡지 말라는 발상입니다. 사건이 커지니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카드를 꺼내들어 조국 사건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덮이지 않습니다. 문재인씨와 그 지지자들은 사람이 먼저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인데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 내 사람이 먼저이고 내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에서 광고 제안이라는 노란 딱지가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조국 관련 영상은 무조건 노란 딱지가 붙으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파 유튜버들이 이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탄압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진실을 알리는데 저항하며 계속해서 외칠 것이며 특히 조국 사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조국 영상을 많이 올려 계속 이슈화 시켜 조국과 문재인의 실체를 밝혀내고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루에도 끊임없이 조국 이슈가 터지는데 정말 까도까도 끝이 안 보입니다. 계속 진실이 밝혀져서 이번 조국 사건으로 청와대 문재인까지 속히 질질 끌려 내려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